아아 차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귀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차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아악 이게 뭐라고 아악 내용이 똑같은데 아까 분하고 거의 내용이 똑같은데 왜 어디 부분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내용은 똑같은 것 같아요 거의 왜 답안 분량이 여기서 끝나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분은 여기서 끝난 것 같은데 그래서 줄인 거예요 점수 그래서 줄인 거예요 내용은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나는 바람에 그럼 실진 내용은 앞뒤 페이지거든요 여기는 결론이고 그래서 내용이 적어서 점수 줄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분이 누군가요? 이현수 씨가 누구죠? 어휴 훌륭합니다 잘 쓰셨어요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분량이 많아서 20이라고 했네요 그죠? 어디서 차이가 있나요? 여기서 차이가 있나요? 결합 손실 쪽에서 거기서 차이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분량이 많이 차이나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걸로 20이라고 했는데 조금 올린 것 같아요 제가 오랜만에 저 잘 쓰셔가지고 점수를 좀 약간 올린 것 같아요 제가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 그레이딩 쪽에서 그 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원리 하나 여기다 집어내야 돼요 결합 손실 조작 조작 가능 그 메커니즘을 그레이딩이 왜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전송 손실과 결합 손실의 반비례 관계라는 거 그거 하나 또 하나는 뭐예요? 반비례 관계라고 해도 인위적으로 조작을 못하면 못하는 건데 다행히 결합 손실을 조작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좀 해주었으면 답안 분량이 어디로 갔어요? 여기로 갔어요 그죠? 그래서 22점까지도 제가 올려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로 갔으면 답안이 그 부분을 집어넣어서 또 이거에 대한 설명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3번에서 이거에 대한 설명 어떻게 어떻게 결합시켜서 전체적으로 수신 레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이거 표시해야 돼요 그죠? 이것 때문에 20점을 준 이유도 있어요 이거 이 그림 이거 결국 이걸 해석을 하지 않고 이 균등한 수신 레벨 이게 일정하게 온다는 이 부분 사실은 조금 그 그 이 가운데 쪽으로 그죠 원래 교재에서 가운데 쪽으로 평균 평균 이 정도 된다고 해서 이게 없이 그냥 쭉쭉만 그려놓으면 그건 뭔 얘기하는지 모르죠 이거 이거 꼭 쓰시라고 균등한 이 수신 레벨이 쭉 유지할 수 있다 이거를 작을 때 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가 작으면 얘는 크고 늘어나면 줄이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입구로 되게 한다 이걸 꼭 표시해야 된다 이게 균등한 수신 레벨을 유지한다는 걸 답안 쓸 때 이런 식으로 나오면 비교는 물론 했어요 여기 이렇게 뻥 뚫리면서 이렇게 하면 여기다 설명하면 될 거 아니에요 설명을 여기다 하시던 어디다 하시던 설명이 원래 없어요 지금 설명하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뻥 뚫리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가 이런 배치는 좋지 않다는 얘기죠 이진국 씨 잘 쓰셨는데 그전에도 잘 썼다고 했나요? 이진국 씨 어느 분이에요? 네 그전에도 잘 썼다고 한 분이죠 굉장히 잘 쓰세요 아주 좋아요 보기도 좋아요 다 잘 쓴 것 같아요 이 그림은 틀렸죠 이상한 그림을 그려놓으셨네요 책보고 삐켰어요 그래요? 이 그림 이 그림 빨리 고쳐놓으세요 그죠? 서브노트에 본인 서브노트에 자탐이 배서는 중요해요 그죠? 이걸 차라리 이거 위에는 안 그려도 얘는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콘센트가 왜 갑자기 들어와 있어요 지금 원래 서브노트가 그래요? 고쳐놓으세요 제가 그린 걸로 다른 분들 답안 잘 쓴 거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지금 이걸 갖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론의 문제점을 이렇게 끄집어내시면 저 위에 갖다 쓰시라는 얘기예요 3번 했으면 4번 문제점 대책 그러고 결론 들어오시라고요 다시 그랬으면 요거지 왔죠 그죠? 답안이 거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유 잘 쓰셨어요 시간 늦을까봐 전부 모든 문제를 쓰다 내비뒀어요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부 그죠? 그죠? 모든 문제가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나중에 마무리 하시려고 내비둔 거죠 그런 얘기 전부가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이렇게 전부 그런 형태인데 이걸 넣네요 이분은 그죠? 네 뭐 이런 거 앞에서 답안 분량 채우려면 이거 넣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걸 넣으면서 그 그 손실에 대해서 아 여기서부터 시작했네요 근데 답안이 부족해요 그래서 점수를 줄여 놓은 거고요 똑같은 얘기니까 뭐 여기고 이 이 그림이 여기에 있는데 그럼 여기다 할 수밖에 없었으면 뭐 답안은 잘 쓰셨는데 이쪽에도 뭐가 하나 좀 그림을 집어넣으세요 그죠? 집어넣는 게 훨씬 좋겠다 이거죠 여기서도 뭔가 아 종료 아 이분은 이렇게 썼네 아예 종료 원인 다 써보겠다 그랬더니 이만큼이 됐고 대책 뭐 무난한 답안이 이건 뭐예요 왜 구점이라고 했을까 이손식 삼손식 이손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얘기예요 삼손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구점은 아닌 것 같은데 모든 분이 설명을 안 하는 것만 쳐다보다가 갑자기 설명 들어와서 기분 좋아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설명이 조금 더 있었어야 되겠죠 그죠? 이손식 삼손식의 설명이 뭐 좋은 답안이에요 잘 쓰신 거예요 지금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여까지 하고 말하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빼기 할 수가 없는데 이걸 가지고 백분위 이것까지 집어넣어서 하면 굉장히 손실을 보죠 이분이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안 쓴 분은 영 처리해서 백분위 내겠다는 얘기죠 이분이 이걸 안 썼어 아예 그냥 이걸 찢어버리고 안 냈다면 팔하고 구하고 이걸로 해서 저기 나오겠죠 백분위 점수 적은 단어 그럼 아주 높은 점수로 저기 표시될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 갖고 얘기하려고 한 번 한 거예요 지금 이걸 얼른 보면 답안 형태는 잘 잡은 거잖아요 이손식 삼손식 잘 쓰셨어요 그죠? 근데 여기가 제일 앞이거든요 지금 이손식 삼손식인데 너무 너무 뻥뻥 뚫려 있어가지고 안 좋게 보여요 안 좋게 뭔가 좀 이렇게 한 줄이라도 적거지 좀 다 채워서 이 부분이 뻥 뚫려가지고 좀 보기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뭐 잘 쓰시고 했는데 너무 많이 고쳐가지고 그냥 점수를 깎은거죠 그죠? 네 어휴 잘 쓴건지 여기도 있네 시간이 없어서 그만해야겠어요 차례가 뒤에 있다고 잘못 쓴 것도 아니고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걸 앞에다 놓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왜 뒤에 있어 이러지 마시라고요 그럼 큰 차이 없는 거예요 시간 싸움도 시간 싸움도 답안 작성은 중요해요 우리가 그죠?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다음 시간부터 하실 때 그 세 세 가지 그 문제는 세 25점 문제 10점 문제 두 개 이렇게 해서 그걸 전부 모든 분들이 한번 똑같이 똑같이 작성 시간 싸움도 해 보세요 그죠? 10점 문제는 10분 25점 아니 뭐해 25 5점 문제는 25분 그러네 똑같네 점수하고 시간이 그걸 한번 본인이 시계를 놓고 체크하면서 써보시라고요 그죠? 나중에 내가 별도 연습해 이러지 마시고 지금 연습하세요 그런 것도 지금 거의 뭐 마무리 단계를 들어왔어요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지금 뭐 남은 게 뭐 있어요 특수화제 몇 개 더 있어요 특수화제 몇 개 오늘 나눠드린 게 그게 핵심이지 뭐 그거하고 계좌 문제 몇 개 있어요 계좌 문제도 몇 개 할 거예요 그니까 그 좀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죠? 분량도 많이 늘어났고 이제는 거의 다 했으니까 지금 지금 한 몇 개 됐어요? 한 200개 됐나요? 서브노트가? 그 정도 된 거 같죠? 200개 정도 그러니까 그건 암기 들어가고 해야 되니까 근데 크게 앞으로 많지 않다는 얘기죠 고생 거의 한 거 아니냐 이거죠 이제는 단순 마무리 암기 좀 하고 정리하고 그 단계로 들어가면 되겠다 이거죠 뭐 지금 시간이 좀 갔으니까 여기서 끝내고 그 다음에 들어가도록 하죠 잠시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